니 따위가 졸라 웃기다 야 꺼져 이랬을걸? 파트너 짐이 뭐 언니 남자가 여친으로는 별로고 파트너로선 괜찮다 그러면 쓰레기죠? 파트너라고 하는게 뭔 파트너를 말하는건데?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 파트너 아니지? 맞아요 하는데 할 말이 없다 아니 그 사람이 쓰레기라고 말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니는 만나기도 전에 그랬던거잖아 그러니까 왜 상대방이 널 가벼워 보이게끔 너가 그렇게 만들었냐고 그 사람한테 음 하진 않았는데 파트너로서 지내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말을 하더라구요 라고 하는데 난 태어나서 감히 누군가가 나한테 그런 말을 꺼낸 적 없어 왜냐면 난 감히 누군가가 나한테 그딴 소리 짓거리게끔 행동하지 않거든 감히 날 저렴하게 봐? 감히?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지 난 평생을 살면서 감히 누군가가 나한테 그런 소리 짓거리지 다 한번도 없어 아니 고백을 했다가 여친으론 싫다 연애 귀찮다라고 하면서 비즈니스로는 가능하다라고 돌려 말하더구요 돌려 말하는게 아니고 너가 안좋은거라니까? 니가 돌려 듣는거야 너 안좋은거야 사랑하는 사람한테 만나지 않고 그냥 사귀기 귀찮다고 말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건 그냥 너가 싫은거야 내가 상처 받게끔 너한테 말하는건지 모르겠는데 남자는 절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절대 그렇게 얘기 안해 너가 마음이 없는거야 무슨 그런 소리를 진지하게 생각을 해 아니 오기가 생기지 않냐? 만약에 너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너를 만들면 그런 소리를 너가 만약에 듣잖아 그러면은 얘가 나를 좋아하게끔 만들어봐 그렇게 뭔가 저X가 저런 말을 나한테 하게끔 만들지 말고 그렇게 하려면 니 지금까지의 모든 처음 끝까지의 모든 것들을 다 바꿔야돼 니가 그 남자랑 뭐 그런 일이 없었는데도 그 남자가 그렇게 말했다는거는 니 지금까지의 생활패턴이 잘못된거고 지금까지의 모든 행동들 중에서 분명 얜 쉬운 여자일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을거라고 그 남자가 볼 때 걸러야겠네요 라고 하는데 너는 걸러야겠네요 라고 말하는거 자체가 잘못됐어 걸러야겠네요가 아니라 그냥 그러는데 상종하지를 말았어야지 지금 나한테 물어보는거 자체도 잘못된거야 그냥 이말이야 야 난 너 여자로선 진짜 별론데 장은 한번 자줄게 이말이야 여자로선 진짜 매력 1도 없거든 잠자리 맞으면 그때 내가 너 한번 생각해볼게 이렇게 말하는거라고 그걸 지금 니가 고민을 하고 있어? 쟤 말하는 친구가 어린가봐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하냐 나한텐 진짜로 저렇게 말하는 사람 평생에 진짜 절대 저렇게 말하는 사람 없겠지만은 나한테 만약에 썸타는 남자가 저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그러면은 진짜 그랬겠지 니 따위가 졸라 웃기다 꺼져 이랬을걸? 근데 그런 말을 듣고 생각을 하다니 너랑 만나긴 싫은데 잠자리는 같이 하고 싶어란 말에 그걸 생각을 하고 앉아있다니 진짜 너도 너다 진짜로 그걸 생각을 하냐? 또 그 말이 달콤한 말이라 생각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니 뭔가 약간 가슴 아픈 사랑 우린 정말 가슴 아픈 사랑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 3자가 볼 때 안 가슴 아파 자존감이 언니는 방송하고 높아졌어요? 하는데 아니 근데 금방 하는 말은 내가 자존감이 높아서 하는 말이 아닌 나를 세상에서 정말 몇 안 되는 저렴한 여자로 봐왔다는 거에 대한 응징인 거야 그렇게 행동한 거는 내가 그건 자존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그냥 내 자존심을 무너뜨린 대가를 치르게끔 하는 말인 거지 저렇게 생각하는 저분 불쌍해서 가슴 아플 것 같긴 하다 근데 있잖아 가슴 아파하지 마요 가슴 아파하면 저분이 정말 나는 왜 이럴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건 제대로 알려줘야 돼 저건 가슴 아픈 일도 아니고 내가 말했잖아 이걸 명심해 난 평생에 저런 말 들은 적 없어 근데 넌 나보다 분명 어릴 건데 저런 말을 들었어 행동을 절대로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절대 저렴해 보이게끔 행동하지 말라고 진짜 누가 봐도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를 봤는데 혹시나 뭔가 약간 어? 이 사람? 뭔가 약간 오늘 같이 술 몇 잔 하면 쉬울 것 같다 라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누군가의 눈에 그렇게 살짝이라도 보인다면 절대로 진득한 사랑을 할 수가 없고 그렇게 진득한 사랑을 할 수 없고 진득한 만남을 할 수 없는데 자기 탓으로 돌리지마 아 나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난 좋은 남자를 못 만나는 걸까 진짜 왜 그런 걸까 이렇게 생각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도 마 남자한테 어떻게 해야 만만하게 안 보이나요? 도안이는 어떻게 하나요? 아니 그냥 여유로우면 돼 여유가 있으면 그 만만함이 있을 수가 없는 이유가 왜냐하면 내가 그냥 관심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좀 마음에 들어 근데 이 사람이 나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 그러면 거기서 그냥 끝내 그냥 근데 거기서 끝 안 내고 이 사람이 좋아서 이 사람이랑 잘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커지면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잖아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구차해질 수밖에 없지 얘가 나를 안 좋아하면 그냥 끝내면 돼 끝내는 게 말은 쉬운데 라고 하는데 아니 누구나 가슴 아픈 일이 있고 뭐 짝사랑을 하다가 여러분들 저 짝사랑 안 한 것 같아요 저도 짝사랑한 적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해서 난 짝사랑을 하기 때문에 난 네가 해달라는 거 모든 게 다 해줄게 난 정말로 너한테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엄청난 여자니까 라는 걸 어필하는 게 아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끔 내가 만들어서 만약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연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아니 힘들지만은 그것보단 이 사람이 나를 쉽게 보는 그런 마음이 그런 게 너무 싫기 때문에 그냥 내가 버리는 거지 찍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